시간이 왜 이렇게 한 시간이요 후루룩 간지 모르겠어요. 벌써 끝나시잖아요. 정말 후루룩 갔네요. 그러니까요. 저희는 아쉽지만요. 끝으로 마지막 무대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끝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분 대차다. 이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멋지고 아름답다라는 단어뽑이 떠오르는 분이에요. 네, 행복 전도사입니다. 우리 방규현 씨 무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인사로는 이분이요. 저는 끝난 비현 씨입니다.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방규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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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나 아시나요 긴 긴 채워 한별같이 당신을 위하여 아아 아아 사랑하던 내 정성을 주운 이 머릿수면 생각해 보세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 가사를 들으시면 광주연 고음을 들으시면 나훈아 씨 그게 생각나는 곡입니다 생각해 주세요 고음을 들으시면 고음을 들으시면서 고음을 들으시면서 아시나 감추면서 돌아선 내 마음을 당신은 아시나요 당신은 아시나요 당신은 아시나요 당신은 아시나요 당신은 아시나요 아 아 아 아 이겨왔던 내 사랑을 저의 머릿수면 생각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반지연 최고. 너무 예뻐 박수.